리얼 공찬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작품은 임껑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임껑정이야. 아직도 안 잡혔대야. 나는 그 임껑정이냐는 도적인지 의적인지 아직도 헷갈려. 아이고, 눈치들이 그런 게 없어요. 세상만사. 아니, 우리. 이게 환영이다, 이놈아. 수염도 같이 더럽게 나가지고. 아이고, 임껑정이니까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이게. 아이고, 저러니까 꼭 임껑정을 못 잡지. 내가 임껑정을 봤어. 저렇게 안 생겼다니까. 임껑정은 이 눈썹이 두툼하고 정말 진하더라고. 거의 뭐 붙어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눈 옆에 정말 이만한 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 아이고, 그런 점이 있어. 난 눈치들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기억이 나 기억. 이렇게 생긴 게 아니오유. 아이고, 그래유. 눈치들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아이고, 아이고. 자네는 왜 혼자 다른 코너를 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점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까지 이렇게 이이는 거는 두 분은 눈치를 못 채는 거요. 기억났네. 나도 봤어. 맞어. 자네 말이 맞어. 근데 너희들은 아주 중요한 걸 못 봤네. 왜? 중요한 걸 못 봤어. 왜그래? 껍정이가, 껍정이가 사실 껍정이에 앞니가 싹 나갔어. 앞니까지? 아이고! 문설미 좋아요! 빌라잖아. 그래서 셋 중에 누가 임껍정이요? 자, 이제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이 몽타주와 똑같이 분장을 하게 될 임껍정은 누가 될까요? 무슨 말인지. 껍정 형님 반갑습니다. 껍정 형님. 혼자 털을 붙이고. 황재성이 임껍정이다. 1번. 나래부가 분장을 지우기 싫어서 붙이고 나온 거야. 아이고. 양재창이 임껍정이다. 2번. 아니요요. 문세윤이 임껍정이다. 3번. 누가 껍정인가. 누가 껍정인가. 이거는 아니요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문세윤. 문세윤이 임껍정이야. 식상의 임껍정. 털을 붙이고. 임껍정 형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그만들어 하십시오 선배님들. 왜 이러세요? 진짜 나 아주 싫어. 임껍정을. 나 진짜 안 할래. 이거 놔. 놔. 나 하기 싫다고. 너희들 왜 이거 안 붙였어. 지금 해놓고. 이거를 누가 될지 모르고 그냥 막 그리고 그냥 임껍정은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가져가요. 아니 껍정 형님 뭐 나오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우리 강군이 찾아오는데 우리 껍정 형님은 우리를 버리고 간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휴 형님 뭐. 아휴 걱정 형님. 아휴 걱정 형님 뭐 좋다. 임껍정 형님 맞으시오? 아우드라. 잘 있었는데 아우드라. 아 형님 맞구만.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아우드라. 우리 도적지를 흐려서 내 이에 임플란트를 해다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을에 얼굴이 다 팔려서. 야야. 사또가 우리를 쫓고 있어. 야야. 아휴 정말. 우리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너 이 자식? 나 때문에 집중 안 되는 거 아니오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요. 아이고 정말. 아 형님 말씀하시오. 관군들 200명과. 200명. 거기다 지원군 500명까지 와서. 우리를. 우리를 다 잡아 죽인다고 했다. 우리를 다. 그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른 패거리들한테 도움을 정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사또 광고를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다른 패거리들이랑 힘을 합치면 되겠구나. 야. 어떤 패거리들이랑 힘을 합친단 말인가. 걱정 형님이고. 과연 이들은. 어떤 팀과. 코너를 합칠까요. 마성의 나래빠와 코너를 합친다 1번.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컴퍼니와 코너를 합친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려 원하십니까. 당신의 선택. 컴퍼니 괜찮구나. 컴퍼니. 숨어. 어느 패거리를 불러야지. 저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팀을 합칠 코너를. 제발. 누구. 어이고. 패거리를 불렀으니까 올 것이오. 주방에 가서 배 좀 채우는 게 어떻소. 또 먹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나는 일단. 소피가 어려워서 빨리 화장실을 다녀올 터이니. 너희들은 내 것까지 시켜놓고 있어라. 형님 빨리 배치고 가야될까. 형님 우루 빼고 도망가시면 큰일날. 아니다. 아니다 이루아.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왔느냐 이루아. 아주 신이 났구나. 형님 빨리 갔다옵수로 음식 다 식소. 주먹 주먹. 어서 와요. 정의로운 도적대 나으리. 훔치는 김에 나도 좀 훔쳐가 봐. 어허. 어허 썸 다 넣어라. 어허. 아니. 왜 이래 정말. 그러지 말고 이 당금주 한 번 마셔봐. 어허. 내가 먹겠다. 이제 주이소. 내가 먹겠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너 이렇게 빼고 그러면 내가 너 신고할 거야. 혼인신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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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대 꽂아서 먹어 한 번에 쭉 마시는 거야 이거 술이에요? 뭐요? 아이고, 당금주야 당금주 시원하게 드셔 그래 그래, 아이고 잘 마신다 잘 마셔 같이 한 잔 할까? 또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나 이거 못 먹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나 씻고 올 테니까 바지 먼저 벗고 와, 알았지? 나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가 더 위험하네요 걱정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장실 같다면서 형님 빨리 나오십시오 여기가 위험한 데 갔어요 형님 나오십시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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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쩐 일이! 형님! 이리로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형님! 형님 이게 뭐예요? 감금이 되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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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형님! 형님!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우리 아래 마을로 빨리 이동합시다 그래 빨리 도망가자 빨리!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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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이 새끼 같은 놈이! 뜨거이구나! 내가 여기 숨어있으면 내가 몰랄 줄 알았음 둥! 어? 어디서 너야! 너무 위로가지 않았어! 양식이란 놈들은 대본대로 하는 놈이 없어 어휴, 지긋지긋한 양식이란 놈들 이걸로 와! 각자 개성이 있어! 인정이요 인정! 내 말 잘 들어라! 우리가 너의 곡식을 훔친 이유는 가난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탐가 노린 네 재산을 야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위해 서입운이다! 야야! 이다! 이다! 이거는 거짓말이지비! 거짓말!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란 것이냐? 그렇다! 그렇다면 가져오더라! 네 이놈 인걱정 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테스트에서 동괄터! 할 수 있을 게임둥둥! 아니 도대체 너는 인격이 몇 개냐? 난 자신있다 이리와! 미사또 놈! 아아! 이건 건방시 이런 도라 너 안전이라고! 내가 너 보다 세살역인데? 야! 나는 감독이랑 친해서 편집을 할 수 있지? 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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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놈의 질! 내가, 스거라! 난 자신있다! 걱정돼! 하던데 하쇼! 질문을 하겠다! 나는! 나는! 신형일이! 코빅에서 신형일이 코빅에서 꽁으로 먹고 있다 생각한다! 아니요! 저 형님은 누구보다 녹화 날 빨리 나오셔서 대본을 읽으시는 분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연하오! 아니요! 형, 저는 믿으면... 어머! 네 이놈! 네 이놈! 벌을 내릴 것이야! 왜 거짓말 하쇼! 진짜 나 중심해라 왜 그러쇼! 원한전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것이냐! 아 죄송합니다! 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날로 먹듯 더러운 양반! 아무것도 없는 양반! 저렇게 다시 부서사 되겠소! 다음 너! 이리 오거라! 저입니까요, 나리? 저는 정말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옵니다요!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옵니다! 아이고! 야, 이 새끼가! 너도 다 알 것 같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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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질문을 하겠다! 나는! 나는! 덩치는 크지만... 덩치는 크지만... 다... 크지는 않다! 아니! 골고루 살쪘지! 난 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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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오! 용하오! 인정하는 것이냐! 용하오! 아이고, 이리 와! 아이고... 자, 다음 나와라! 이리 와! 이리 와! 저 녀석이! 저 녀석이! 어딜 딴 데를 보는 것이냐! 아우! 이리 와! 빨리 먹으라! 아우! 아이고, 마음먹은 대로! 짜여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기를 봐라! 이 양새로 끄라! 네이농! 천버를 받은 게 있어! 네이농! 이 개똥아! 네이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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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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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나에게는 편집이 있다! 아우! 네이농! 빨리하고 코너 끈대자 빨리! 무서워! 그래! 그럼 너는 네 친형과 맞짱을 뜬다면 이길 자신이 있느냐!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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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았어? 아 찾았어? 아 참았어? 어디 형한테 까불고 있어 자식이! 진실을 말했는데 맞았어! 진실! 너희들 모두 거짓말 테스트를 다 했다. 근데 궁금하지 않느냐? 응.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너희 셋 중에 밀고자가 있느니라! 하아! 대신자가! 그럼 밀고자가 누구란 말이야? 물벼락을 맞을 밀고자는 누구일까요? 황재성이 밀고자다 1번 나 오늘 분량 다 뽑았어 그만해 나 죽어 이제 양세찬이 밀고자다 2번 이거라도 해야지 의미 없는 투표요? 아니요 문세윤이 밀고자다 3번 뚱뚱한 사람 중에 나쁜 놈이 없어 있어? 저 위에 있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니요 주막 주인 박나래가 밀고자다 4번 어? 자 과연! 밀고자는 누구? 아 우리가 아니었어 박나래 박나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자기가 끝나지 말고 내려갔대 진짜? 잘됐네 사복이 꼬마 좀 더 잘됐네 뭔 소리야 진짜? 진짜로? 뭐라고? 왔다 왔다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뭐야가 아니라 일로 와봐요 아니 뭔데? 아니 보러가 안 끝났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대본 끝까지 안 볼 거예요? 걸렸쇼! 자네가 걸렸쇼! 야 잠깐 일단 괜찮아 이거 나 사복이야 야 나 브라자랑 빠졌어 하나밖에 없다고 야 위험하다 이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김에 혼자 맡긴 그렇고 같이 맞자 같이? 같이 맞자 이놈들 무릎 꿇고 앉아 앉아서 어깨에 손만 올려 네가 다가갔을 때 아는 거야 하나 둘 셋 다 같이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